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처서인 오늘도 충주가 34.3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은 계속됐습니다. 여름 내 이어지고 있는 이 폭염은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치명적인데요. 특히 밭작물을 기르는 산간지역이 요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긴급공급이 시작됐지만 현장은 역부족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를 대로 마른 밭에서 환기가 힘없이 뽑힙니다. 뿌리는 손가락 하나 크기. 이대로라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줄기가 바짝 말라 더 이상의 생육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보지만 뿌리까지 적시기엔 역부족. 물을 대기 힘든 산간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 고추는 새하얗게 타면서 떨어지고 시들시들한 들깨는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루 4대 번씩 2km 떨어진 급수탑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 말고 달리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농작물은 말로 비틀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행정당국에서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뭄 상황실 운영과 함께 급수차와 살수차,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상황. 지금 농민들은 다 급수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노령 가구라든가 급수가 못하는 급수 가구에 대해서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부터 한풀 꺾이겠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지만 농작물 가뭄 피해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